박근혜 동력이 책임져요! 책임져요!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이 연구한다 박근혜 동력이 책임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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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박근혜 팡팡이 직전 동작에서 변화가 될 정도로 왔다갔다 한 번 하겠습니다 암천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암천과 함께 하나, 둘, 셋 박근혜 동력이 하나, 둘, 셋 박근혜 동력이 국민들 유관 가운데 김우성, 권영사랑 전문의회 잠깐 출산합니다 출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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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정교사의 출석가 국민이 요구한다 김무성 권영세란 국장조사의 출석자라 마지막입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자라 직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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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마지막 뒷뿌리 후기한 절기시고 집으로 직장으로 모두 다 안내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